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보면 너무 막 말 잘했던 사람이 거짓이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분은 진짜 진짠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냥 말을 좀 잘 못했던 거지. 너구나, 너구나. 네가 오늘 스파이구나. 스파이구나. 그래. 여기서 교량을. 와, 오라 가는 거 보니까 오빠구나? 오라 가는 거 보니까 오빠. 이거 스파이 모자지. 너 이거 벗으면 스파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야, 미쥬 원래 모자 이런 거 안 쓰는데 원래? 아니요, 요즘은 좀 귀여운 컨셉이라 해봤어요. 해봤어요. 오빠 왜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키웠어요? 아, 진짜. 내가 뭐 미쥬를 뭐 키웠다고 하기에는. 미쥬 점점 오빠 자라가, 그치? 뭐 어떻게 저기 백조 하나 시켜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취하고 방송해볼까? 아니요, 나는 취하면 진짜 귀여워. 왜? 애교 진짜 많아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오빠는요? 저는 술 한 잘도 못 해요. 오빠는 술 입만 대도 이렇게 취하면 진짜 기다려야 돼. 내가 예전에 그 잠깐 분위기상 술잔에 입을 대니까 불의로 쪼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마치 도요새가, 도요새가, 도요새 오랜만에 듣는다. 도요새가 바닷가에서 물을, 도요새가 바닷가에서 물을 먹습니다. 나라는 술 잘 마시지? 나라 못 먹나? 네, 잘 못 마셔요. 그래요? 아닌데? 나랑 술 마신 적 있어? 나라 언제 술 마셨어? 우리 옛날에 드라마 할 때. 내가 너랑 언제 술 마셨어? 나라 봐라, 나라는. 내가 언제 너랑 술 마셨어, 이놈아. 나라씨가 내 얘기 안 했나 봐. 나라가, 나라가 전화를 하면 금방 끊으라고. 전화를 하다가, 나라가 괜찮아요. 많이 아프진 않고, 많이 아프죠. 아, 예, 예, 오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아니, 그래서. 아니, 동료끼리. 아니, 동료끼리. 나는 바로 옆에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혹시. 에이.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오빠를 왜 질투하겠어? 잠깐만. 솔직히 질투할 게 따로 있지. 맞는 말이기도 한데 묘해. 기분 나쁠 수 있어. 경주야, 그게 아니고. 너 오늘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아니, 그럼 어때. 왜, 그럼 왜. 그럼 왜. 진짜. 촉촉해.